아니 오빠, 오빠 수지 언니랑 언제 결혼할 거예요? 수지 언니랑 언제 결혼할 거예요? 네? 여기 굽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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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굽수 언제 먹을 거예요, 오빠? 베스트 커플상! 불타는 청춘의 김국진, 강수지 커플입니다! 축하드립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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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강수지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지 이게 설정인지 아닌지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이게 설정인가요? 솔직히 말씀하세요 설정 아니죠 설정 아니고요 결혼하면 2% 못 나오는 거네 그래 빨리 빨리 막아 빨리 내가 MC하게 내가 새로 온 친구라는 연락처를 지금 받았거든요 또 누가 와요? 그런가 봐 지금 받았어 연락처 새로 오시는 초대 손님이 또 한 분 계시죠 우리가 지금 여자가 없잖아요 여자분인가 보다 남자는 5명인데 여기서 더 남자나 여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럼요.